간짬뽕 아 맞다 간짬뽕 CU 아 근데 그쪽 CU는 사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간짬뽕 컵라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짬뽕을 먹었는데 맛이 더럽게 없다면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있구나 요거지? 먹어볼게 수고하세요 그렇게 먹어보라니까 이거를 먹어보라 해가지고 지금 내려가서 제가 하나 샀습니다 이겁니다 이거라고 했던 볶음 간짬뽕에 참이소 후레쉬 3개월 전부터 이거 먹어보래 계속 그래서 지금 갔다 온 건데 오 냄새는 지금 오우 삼양 볶음 간짬뽕 과연 무슨 맛인지 먹어보도록 그렇게 먹어보라 맨날 어떤 습새끼가 맨날 먹어 그래서 한번 먹어봐봐 일단 소주 한잔 여러분들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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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맛이냐고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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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